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살아가시리라. 여기 이제 6월절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그 당시 제사의 절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6월절이라는 것은 뭐를 상징하는 모든 절기들은 다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는데 6월절은 특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피 흘리고 돌아가시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정입니다. 그게 이제 내일 모레 엄마가 며칠 남지 않아서요. 자, 그런데 2절을 보세요.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 가롯 유다는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긴 제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를 팔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롯 유다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그 생각을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넣어준 존재는 누구다? 예, 사단이다. 그래서 뉴스타트하고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경은 우리의 그 생각은 하나님이 넣어주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 그 선택에 따라서 어떤 누가 넣어주는, 하나님이 넣어주는, 곧 성령이 넣어주는 생각을 선택한 때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선택한 때와 그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유전자는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유전자가 변질되는 것은 뭐가 한다는 거예요? 영이 악령이냐? 아니면 성령이냐? 그래서 하나님 쪽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긍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래서 사랑하면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생각되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할 때 우리 집사람 쪽에서도 그 나이 차이가 그렇게 났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온 집안이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나이 많은 것들은 왜 어때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집에서 자꾸 반대를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그럴게. 그러면 내가 죽어버릴 거야. 저는 아주 영광스러운 사람이에요. 내가 아니면 죽겠다는 여자와 결혼했다고 그런 남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온 집안이 항복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죽어도 나하고 결혼하겠다는 사람인데 결혼을 해보니까 이거 큰 죄야. 그런데도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생각을 하면 참 고맙고 기득하고 저도 그랬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를 생각해 주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다. 그랬더니 결혼을 하게 되니까 왜 그렇게 소문이 많아요? 뭐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알아보고 그래서 뭐 이런 소문 저런 소문 다 물고 와서 자기는 반대라. 그런데 그런 소문들, 나쁜 소문들이 하나도 나쁘게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시 사랑을 하면 다 긍정적이 됩니다. 그러면서 저도 뭐라고 그럴까요? 그래도 좋아. 요즘 저런 일이 많이 따지고 계산하고 저는 그래서 결혼한 적이 없어요. 제가 결혼을 두 번 했지만 첫 번째 결혼도 그렇고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참 행복한 사나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시몬의 아들 카롯 사단이 마귀가 카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얻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자꾸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나쁜 생각, 부정적 생각을 하고 있으면 뭐예요? 내가 누군가 미워 그러면 그거는 누가 내어준 생각이라고? 마귀는 그런가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결국 그 말은 뭐냐고 내가 이렇게 미워하는 것을 보니까 마귀가 내어준 그 증오심을 내가 선택을 했구나. 이렇게 판단해야 돼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을 때가 왔다는 것을 아신 것이다. 예수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잡수시고 계시다가 업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태아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자기가 씻어준 제자들의 발을 물이 묻었으니까 닦아주시기를 시작했다. 그래서 몇 명은 씻었다. 한 네 명은 씻었다. 그 다섯 번째 베드로 자리가 되었다. 베드로 베드로는 도저히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게 한다는 것을 용납을 못하겠다. 우리 인간적으로 베드로의 태도가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게 해? 이건 안 되는, 이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사실 베드로 앞에 이미 발을 씻긴 네 명의 제자들은 제자들도 베드로하고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근데 왜 씻었어? 씻으려니까 예수님이 씻자고 하니까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씻자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 아닌 것 같아도 어떻게? 아닌 것 같아도 예수님이 씻자고 그러니까 은거주춤 마음이 편해? 안 편해? 이게 맞는 건가? 네 근데 베드로 순서 같단 말이야. 하여튼 어정쩡하게 씻었어.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베드로는 아닌 것 같다고 말을 해요. 아시겠죠?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왜 그 앞에 베드로보다 먼저 4명은 발을 씻었는데 왜 베드로처럼 이거 아닌 것 아니에요? 저는 안 되겠는데 이런 말을 못하는 거에요. 못하는 이유는 뭐에요? 그것은 뭐냐면 씻자고 하니까 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의무감이에요. 명령에 복종하는 거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자기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무슨 말일까? 명령이니까 내가 복종하는 식으로 그런 관계를 맺기는 하나님이 맺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는지 시몬 베드로에게 이러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요. 주님. 주님께서 내 발을 아니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발을 씻겨야 될 것 같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에요. 아시겠죠?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은 왜 내가 너희들 발을 씻어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생각에 아니면 이 일을 제기하는 솔직하고 솔직할 수 있는 솔직하게 자기 생각은 이해가 안 된다고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뭐에요? 그건 믿음이야. 표현해도 돼.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이런 생각을 솔직히 표현하면 이놈 내가 씻자고 그러는데 무슨 잔소리야. 우리는 그런 식이니까 우리는 뭐 할 수 없어. 씻자고 한번 씻어야 돼. 이제 그런 관계를 맺자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베드로처럼 될 수 있을까?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그 앞에 네 명의 관계하고 좀 달라요. 앞에 네 명은 뭐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자면 하자는 대로 하면 될 거 아니야. 그거는 믿음이 아니야. 그거는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 라는 관습이고 예의이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는 그런 관계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모르면 물어봐도 돼. 그만큼 어떤 관계에요? 편안한 관계에요. 물어봐도 기분 나빠하실 뿐 아니야. 그게 중요한 거에요. 그만큼 물어봐도 전혀 기분 나빠하실 뿐 아닐까? 물어보면 어땠어? 그거는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뭐를 더 많이 알고 있는 제자야? 사랑이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잘못된 질문을 했다고 빙신이나 그럴 뿐은 절대로 아니다. 내가 물어봐도 돼. 물어봐도 친절하게 자기의 알고 싶어하는 것을 설명해 주실 뿐이라는 것을 믿는 거에요.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적 믿음은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런 베드로 같이 물어보고 싶으면 언제인지 물어볼 수 있고 물어보면 절대로 기분 나빠하지 않고 건방지다고 생각하지도 않을 수 있고 작은 작은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자기를 이해시켜 주실 뿐 그만큼 예수는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이미 말도 못하고 발 씻어버린 제자들은 물어볼 수 있는 속으로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도 자기들의 속마음을 나타내 보여준다거나 물어본다거나 그러면 또 금방지다 그러고 하나님은 어떻게든 자기를 물어봐도 절대 기분 나빠하지 않고 작은 작은 설명해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한다고 믿지를 못하는 거에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은 뭐에요? 우리는 뭘 믿음이라고 해요? 열심히 하락하면 하락하는 대로 해야 되는 게 충성이라고 해요. 열심히 충성 믿음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사랑을 믿음. 그래서 내 생각하고 좀 다르다. 그러면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을 물어볼 수도 있고 예수님이 절대 기분 나빠하지 않을 거에요. 라는 믿음. 주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주께서 내 발을 씻는다니요. 이 말이에요. 나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런 뜻을 품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시끄러워! 사람 씻는 거지 뭘 말이 많아! 이런 분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대답을 이럴 때 네가 볼 때 좀 이상하지? 이제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네 발을 씻어 준다는 것을 네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아직은 네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네 발을 씻어 주고 씻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은 내가 왜 이러는지 네가 모르지. 조금 기다려. 그러면 이해할 수 있게 돼. 그러니까 씻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참 솔직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가 이렇게 뭐라고요? 내 발은 내 발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아니 내가 지금 왜 이러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나중 되면 이해할 수 있다고요? 아마 그래도 나는 안 씻습니다. 이 쪼다들은 씻었지만 자기 의견이 확실해요. 그렇게 자기의 의견을 하나님 앞에서 주장할 수 있는 믿음. 일단 부딪혀 보고 알고 싶다. 왜 이러니? 가르쳐달라. 안 가르쳐주면 난 안 씻는다는 거지. 왜? 내가 볼 때는 이거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분위기가 잡힙니까? 우리는 자꾸 나의 충성을 다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의무적으로. 그러면 그건 믿음의 대상이 뭡니까? 나야. 내가 충성하면 내가 잘 믿고 내가 충성 못하면 안 믿고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 이걸 올바로 이해해야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어떤 사람 보고 믿음 좋다고 해요.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그분들은 절대로 베드로처럼 내 발은 안 되겠네요. 이렇게 그분들이 하는 말은 봐요. 발 내놓으면 내놓으면 되잖아.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게 아니에요. 내 발을 절대로 그것도 집어넣어서 절대로 절대로 싣지 못합니다. 제가 예수님과 열받아 줄 것 같아요. 누구 말이라고 절대 절에 담배 대요 그랬을 때는 절대로 안 대요.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미쳤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베드로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네가 나를 씻어주는 것은 충성이지만 내가 너를 씻어주려고 할 때 네가 네가 아 그러네요. 그러면 씻어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시겠죠? 보세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즉 네 말대로 네가 내 발을 씻어준다면 그것은 나 고맙게 받겠다. 그러나 너는 너는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 오셨어. 그리고 너는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야. 그런 관계가 아니다. 너는 그저 나를 인간적인 스승으로서 나한테 잘해주는 예의를 예의를 차리는 관계에 불구하지 나는 예의 같은 것보다 중요한 것은 너를 구원하는 것이다. 발을 씻어준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느냐. 여기 보세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눈치로 빨라 금방 그게 무슨 말인줄 알아차린 거야. 아! 그러네! 이렇게 된 거야. 아! 그러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주여 발 발은 물론이고 내 머리와 손도 다 씻어주세요. 베드로는 무슨 눈치를 찬 거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는 이 말 한마디에 베드로는 다 깨달은 거야. 그러면 뭘 깨달은 거야? 예수님이 인간을 씻어줘야지. 인간이 예수님을 씻는다는 것은 이건 씻어드린다는 말도 안 돼. 씻어드린다는 씻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더러운 것을 내 발에 묻은 더러운 먼지 흙먼지를 씻는다는 것인데 그 뭐를 의미하냐면 발에 묻은 흙먼지는 죄가 묻는 것이다. 그래서 흙먼지를 씻는 것은 즉 죄를 사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 내가 내 발도 씻으면 안 돼. 왜? 내가 내 죄를 사할 수 있어? 없어. 다른 인간에게 나 발 좀 씻어줘. 할 수도 없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만약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 발을 씻어드려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씻습니까? 이렇게 되면 거꾸로 해야 되는 그렇죠. 주객전도가 되는 거예요. 죄를 사할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지금 곧 십자가에 달려서 내 모래에 너를 위하여 내 피를 흘리고 그 피로 너의 죄를 어떻게 다 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지금 6월절 식사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하자마자 베드로는 뭐예요? 와 맞다. 이걸 내가 미처 깨닫지를 못했구나. 그러니까 뭐라고? 발은 물론이고 머리와 손도 씻어 달라고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손과 머리는 흙도 안 묻었는데 손은 행동을 뜻합니다. 손으로 내가 모든 행동을 하잖아요. 내 발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죗된 생각을 맨날 하고 있고 내 행동도 들 때 먹었습니다. 그것도 다 씻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게? 예수께서 이러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팔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 몸이 깨끗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발은 아무리 씻어도 씻어도 맨날 흙이 묻어요. 특히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이런 좋은 신발도 없고 샌들, 천으로 이렇게 만들고 그때는 아스팔트도 없고 나갔다 왔다 그러면 반드시 발을 수 있어야 합니다. 종들이 와서 주인님 도착하시면 세수대하고 수건 가져와서 주인님 발을 씻어주고 그것은 종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라는 먼지 흙먼지를 씻겨 주시는 무엇이다? 종이야. 우리를 뭐여? 섬기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발 씻는 건 종이 주인을 섬기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이 모습을 통하여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모습을 통하여 세상의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람의 발을 씻기냐 말이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오직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 신들의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한 신도 예수라는 신처럼 인간의 발을 씻겨 주는 신은 한 사람입니다. 한 신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신들은 예수님처럼 신이면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하늘에 앉아서 명령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발 씻어라. 마신 것 갖다 줘. 내 몸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호라는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창조주는 인간의 몸으로 인간에게 왔어. 그래야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섬길 수 있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 신은 이 신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신을 예수님은 무슨 신이라고 부르게? 무슨 신이라고 부르게? 이거는 꼭 기억해 두세요. 17장. 이건 조금 이따가 읽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이다? 생명이다. 영생이다. 이 새 밀린 이런 신 저런 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신은 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유일하신. 그런 신들은 다 우리 인간보고 뭐라 그래요? 빨리 섬겨. 잘 섬기는 놈은 내가 천국 보내줄 거고 잘 안 섬기는 놈은 국물도 없어. 그런 신 말고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신은 유일하게 한 분밖에 없다. 예수님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신다. 그래서 우리 대신 세상에 신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 주신다고? 아무도 안 해. 그러니까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야말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자기 아들을 우리 인간 대신 우리 인간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시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죠. 그게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죠. 아무 조건을 붙이지 않다고. 그 모든 인간, 자기가 창조한 이 세상 모든 인간을 위하여 죽게 하시는 것. 아무 조건도 붙이지 않고. 유일한, 그것 좀 기억해 놓으세요.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뉴스타트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알고 계시다면 그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그가 보낸 신자 예수. 그러니까 그런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그리고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자체가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면 그리고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신도 영생을 주는 신은 없어요. 왜? 조건적 사랑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손과 머리도 라는 말은 발을 씻는 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이 짓고 있는 죄를 하나님이 자진해서 사해 주신다는 뜻이구만요. 죄를 사해 주신다는 뜻이구만요. 그렇다면 내 행동도 손, 그 다음에 내 생각도 예수님을 씻어줘야 됩니다. 자, 씻어 주세요.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기암을 했겠죠? 저 자식이 죽어요. 아니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 준다는 게 내 죄를 씻어 주는 것이라면 여기도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미 목욕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는 자꾸 세례라 그러지만 본래 세례는 세례가 아니고 이렇게 물 뿌리는 세례가 아니고 뭐예요? 침례죠. 그래서 침례교회라는 게 있죠. 침례라는 것은 물에 잠기는 것. 그게 이제 목욕하는 것. 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끌어안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따라서 나도 내 온몸이 물속에 잠긴다. 그래서 물속에 내가 잠긴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크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도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한다는 뜻이에요. 죽고 그 다음에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침례 받아 봤어요? 저는 침례 받아 봤어요. 안식교회에서는 침례를 해요. 침례교회에서도 침례를 해요. 그게 멋있어요. 죽었다. 그리고 또 물 밖으로 어떻게 나와요? 그게 뭐예요? 부활했다. 라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예수 크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옛날 나는 뭐예요? 예수를 몰랐던 옛날 나는 죽었다. 예수와 함께.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게 되어 있다. 참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물만 뿌리는 것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다 예식이니까 그렇게 간소화한다고 해서 큰일이 없다고 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침례를, 그것도 일종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올라오면 내가 죽었다가 뭐예요?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는 꽤 괜찮은 예식이에요. 그런데 물만 뿌리고 나면 좀 괜찮아요. 좀 빠진 것 같죠? 맞아요.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여기 목욕한 자는 침례를 받은 자는 그 말은 또 무엇을 뜻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십자가의 보혈을 은혜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나의 모든 죄를 씻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내 죄 때문에 나도 함께 죽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 우리의 유전자는 아직도 죄가 있지만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그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가 없는 사람으로 어떻게 여겨 주신다. 이 말이에요. 간주해 주신다는 것이죠. 한국의 어느 교파에서는 간주해 주신다, 여겨 주신다를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믿고 세례를 받거나 침례를 받으면 뭐예요? 이제 죄 없다! 이래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요. 왜? 교인들은 그 교단에서는 심지어 회개해도 안 해도 돼! 끝이야! 죄 없어 이제!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모르면 그 간주해 주신다를 몰라요. 여겨 주신다. 그렇죠? 내가 의롭다고 죄 없다고 그룹하다고 하나님은 여겨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 죄 짓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도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부싸움 해도 죄 짓는 거지. 그렇죠? 마누라 꼴도 보기 싫으면 죄 짓는 거지. 제가 얼마든지 짓는 거예요. 그런 죄가 어디에 묻는 헐기라? 발에 묻는 헐기라요. 그래서 그거 맨날 뭐예요? 발 씻어야 되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난 뒤에도 발에 흙이 자꾸 묻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목욕한 자 즉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고 여겨 주시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뭐예요?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요한 1서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지을 수도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죄 짓지도 않고 죄 지을 수도 없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유전자에 맨날 맨날 음욕이 일고 나도 저런 차 좀 타고 타봤으면 이렇게 싶어요. 그렇죠? 그게 탐내지 말라. 다 죄죠. 그러고 있는데 죄 안 짓는데 그건 무슨 뜻일까? 그래서 사람들이 혼돈이 돼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를 못 짓는다? 안 짓는다? 그런데 나는 매일 짓는다? 나는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닌가? 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고민하는 사람들은 진짜 잘 믿어 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이걸 깨달아야 해요. 아시겠죠? 예수를 믿어도 죄를 맨날 발에 흙이 자꾸 묻는다. 이거를 고백한 예수님의 사도가 누구게?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은 로마스 7장이에요. 그렇죠? 내 마음으로는 죄를 지키기 싫은데 아름답고 섹시한 여자가 지났는데 턱을 쳐다봤더니 자기 몸에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성적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해요? 조금반사요. 조금반사 이런 건 유전자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 마음으로는 음욕을 품을 생각이 없고 음욕을 안 품으려고 하는데 불쑥 하고야만다. 결국 음욕이 품어진다. 그것은 내 몸에서 성적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진짜로 따르고 싶은데 내 육신, 내 육체는 아직도 악하구나. 그래서 내 육체까지도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어느 정도 새로워졌어. 내 육체, 이것. 그래서 이 육체까지도 우리의 마음으로는 구원을 받았는데 이 육체는 아직도 꼭 같은 육체야. 유전자는 옛날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힘들구나 그러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 사망의 몸. 사망의 몸. 이 죽을 몸에서. 내 몸은 앞으로 계속 영생할 몸이요? 죽을 몸이요? 죽을 몸이요? 죽을 몸이요? 영생할 몸이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해요. 아차 잘못하면 우리가 흙으로 만든 몸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하는 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아요. 이거 가지고 천국 가면 우리는 천국 가서도 고민해야 해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몸도 영적인 몸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천사와 동등한 차원의 몸으로 새롭게 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몸도 어떻게 변하여? 홀연히 변합니다. 그래서 나는 죄의 몸, 이 유전자를 가지고 죄 안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죄를 안 짓는다, 안 질 수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죄는 행동을 죄라고 하지 마라. 그래서 죄라는 것에 죄가 뭐냐고 하는 것에 죄의 정의가 달라져야 됩니다. 옛날에 죄의 정의는 뭐예요? 내가 율법 탐내지 말라 그러는데 내가 탐을 내버렸어. 그러면 그게 죄예요. 그런데 좋은 것 탐내는 것은 우리의 뭐예요? 본성이요. 그 본성이 죄인데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이 본성이 죄이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죽어야 돼. 그래서 내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본성은 아직도 그대로 유전자에 남아있고 우리는 자꾸 죄를 지어, 실제로. 탐을 자꾸 내고. 그럼 죄 안 짓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잘 아실까? 모르실까? 우리의 본성이 죄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여도 또 성령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도 여전히 이 유전자는 꿈틀거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전자가 꿈틀거리는 남성들은 내 남성 성기에 성격이 갑자기 확! 활동, 반응이 온다고. 특히 20대, 30대에서는 즉각적으로 반응이 온다고. 그렇죠. 그러면 안 그런 척. 아니면 나 음력 안 품었습니다. 이러고 죄 안 짓는 척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 남자들이 포르노를 보고 있잖아. 성적 반응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러면 결국 그걸 해소하기 위하여 자위행위를 하고 얼마든지 그러고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느껴요? 이래서 내가 전국 가겠나?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를 상담을 하고 싶다는 아내들이 많이 연락이 와요. 참 고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두문불출하고 남편이. 그러면서 아내한테도 수치스럽기도 하고 마음으로 그 사람을 다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도 죄책같아요. 그래서 그건 본능이에요. 남성의 본능이에요. 밥 안 먹으면 뭐에요? 배고픈 것과 다 같은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덩어리라니까. 그러니까 이 몸이 살아있는 한 죄는 살아있는 거에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에요. 누군가 예수님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죽어버려야 내가 죄로부터 어떻게? 해방되는 거에요. 그걸 성경에서 내가 죄의 지배를 벗어난다는 거에요. 영어로 하면 Under the Dominion of sin 그래요. Dominion이란 말은 지배. 죄의 지배를 받고 살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죄의 지배로부터 탈출할 수도 없어. 그런 상황을 뭐에요? 죄의 노예라고 그러는 거에요. 그 상황에서 그래 네가 죽어야 죄가 없어지지 그럼 내가 너의 대신 네 죽음을 죽어 줄게.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거에요. 그러니까 죽어야만 내가 죽든 예수님이 대신 죽든 죽어야만 죄라는 건 없어진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거에요. 전 옛날부터 이 문제가 안 풀렸어. 왜? 아니 왜 죽어야 죄가 용서가 되냐 말이야. 하나님이면 뭐라 그러면 돼? 나는 이상구의 죄를 용서한다. 그럴 뻔이면 되잖아. 그 하나님의 권위로. 죄라는 것은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없어지지. 죽어야 돼. 내가 죽든 하나님의 아들 대신 죽어주든 특중의 하나, 어쨌든 죽어야 돼. 그리고 나도 그래야만 하나님의 아들 대신 죽어줘야만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를 어떻게 부활시켜서 천사와 같은 영적 몸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권리가 생겨. 왜? 그래서 성경에서는 값을 지불했다는 거죠. 값으로 우리를 샀어.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주인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죄의 노예인다.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목숨,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목숨을 그 값을 지르고 우리를 산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의의 노예라고 노예예요. 하나님의 노예라고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죄라는 주인처럼 나를 디립다 부려먹지는 않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지금 자유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시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죄는 너희들의 본성이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재창조될 때까지는 바뀔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너희들이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죄를 다시 정의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지고 가서 내 대신 죽어 줬는데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내 죄의 본성 때문에 짓는 그런 행위를 가지고 이제는 죄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다 해결했는데 내가 뭐하는 한 내가 예수님이 그렇게 해 주신 것을 해 주셨다고 믿는 한 내 마음 속에서 또 이렇게 내가 원치 않는 음욕이 꿈틀그리고 그것은 해결했다 이거지. 그러면 뭐가 죄냐? 그러면 뭐가 죄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죄는 뭐예요? 해결했다. 그러면 뭐가 죄냐? 그렇지! 믿지 않는다면 그 죄가 그대로, 내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다 가지고 가셨다고 믿는 한 네가 그런 유전자에 박혀있는 육체적 본성이 또 다 반응을 한다고 해서 나는 또 죄 짓는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가 내 죄를 다 해결했다는 것을 믿어주는 한 나는 그것을 죄라고 지적하지 않고 그러나 안는다. 그러나 네가 만약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기 위해 대신 죽었다고 못 믿겠는데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그 죄는 그 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죄 맞죠. 그래서 여러분 꼭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여환복음 16장 여환복음 16장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너희와 함께 계속 있는 것은 유익하지 않다. 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로 오시지 않을까. 내가 가면 내가 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그래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이제 성령이 탁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죄에 대하여 옛날에는 죄를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 안 지키는 것 본성대로 행동하는 것 그게 다 죄예요. 그런데 더 이상 그것은 죄가 아니라 무엇이 죄인지를 새롭게 알려주길 것이다. 더 이상 율법을 못 지키면 그게 죄다 라고 생각하지 말아야겠지. 왜? 그것은 나, 예수가 내 피를 흘리고 다 내가 해결했잖아. 그러면 죄는 뭐냐? 이제 부터는 죄에 대하여 죄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또는 의의가 무엇이냐? 심판이 무엇이냐에 대한 생각을 다 바꿔 주겠다는 겁니다. 세상을 책망한다는 것은 너희들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죄, 너희들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의의,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죄는 뭐예요? 율법 안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의의는 뭐예요? 율법 잘 지키는 것 심판은 뭐예요? 율법 안 지키면 죽이는 것 그렇게 이때까지 이 세상에서는 죄에 대하여 의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잘못 가르치고 있었다. 이제 예수가 대신 피 흘리고 올라가시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이제부터는 죄는 뭐라고? 죄에 대하여 죄라는 것은 이제 뭐냐? 그들이 나를 어떻게 믿지 않으면 네가 죄적 본성은 아직도 남아서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짓고 있을지라도 그건 내가 다 책임진 거고 그래서 네가 나를 계속 믿고 있는 한 너희는 죄 없는 것과 같다. 위롭다고 여겨줄게. 간주해 줄게. 이 말이에요. 질문이 있는데 세례를 받지 않으면 그러면 겁을 나지 못하는 건가요? 그 야식을 안 치렀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세례보다 세례의 옛날 형태가 바로 할래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이렇게 물속에 잠겼다가 올라오지만 그것도 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아! 나는 죽었다가 살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몸에 할래를 받아놓고 어디에 할래를 안 받으면 세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가 실제로 물은 뿌리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마음에 세례받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예식을 치렀다고 해서 구원받았다. 안 치렀다고 해서 구원받았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은 할래 안 받았잖아요. 할래라는 율법은 율법 중에 최고로 강한 율법이에요. 제일 높은 율법이에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을 안식일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옛날에는 할래는 태어난 지 8일째 반드시 받아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돼.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그러면 누가 더 높다고? 할래가 더 높아요. 그 태어난 지 8일째가 토요일에 겹치죠. 그러면 할래가 우선이에요. 일해야 돼. 할래 줘야 돼. 그래서 이방인들이 할래 안 받았잖아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할래를 안 받은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래 안 받으면 그 놈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 반드시 할래를 받아요. 할래 안 받으면 죽인다. 이렇게까지 율법이 얘기하는데 그럼 이방인들은 할래 받은 이방인들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그래도 할래는 받아야지. 사도발이 뭐라고 그래요? 할래는 마음에 받는 거야. 네가 할래 받지 않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할래 받을 이유가 없다.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죠?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세례를 율법주의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사도발이 속이 상한 교회가 어디예요? 그게 갈라디아 교회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지. 그래서 내 마음속에 로마서 7장이 바로 그 얘기예요. 사도바울은 아직도 나는 속에서 육적, 죄적 본능이 꿈틀거리고 있어. 그런데 이런 나를 누가 이 죄의 몸,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아, 예수님이 그래서 돌아가셨잖아. 그 다음에 이제 8장 1절로 넘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렇게 꿈틀꿈틀한다고 하나님이 절대로 정제하실지 않는다. 이것을 모르면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아세요? 옛날 천주교에서 수도사들. 수도사들은 외출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왜? 수도원 안에 남자들끼리 있으면 괜찮아. 죄를 안 짓는 거야. 그런데 밖에 나갔다 오면 그 수도원에서 여자를 보지도 못하다가 여자는 그걸 못 보잖아. 나갔다가 왔단 말이야. 그러면 여자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아세요? 그 심정을 제가 잘 알아. 제가 수도원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 저는 해군 아니에요. 해군. 해군은 배를 타고 나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배 타고 나가는 것을 출동이라고 합니다. 출동 나가면 한 달 동안 바다에서 살아야 돼요. 한 달. 꼬박 한 달 만에 진해 항구로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 배 안에는 여자 없어. 그러니까 해군 배 안에 들어가면 여자 낯에 사진나는 것 같아. 그래서 쫄병들이나 장교들이나 여자 생각이 나서 그것을 보고 막 쟤 막 짓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남자 오면 그것도 정상 아니야. 죄 아니야.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것도 죄네. 결국은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본능적 죄인이다. 우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 만에 딱 한구로 들어오면 여자가 그리워서 그래서 저쪽에서 여자가 나타나면 정신없어요. 와 여자다. 치마 두려운 사람을 못 본다니까. 한 달 동안. 그래서 제가 그 기분을 잘 알아요. 그래서 배 타고 나가기 전에 또 여자를 못 보잖아. 그러니까 나가기 전에 가능하면 여자들하고 놀아야 돼. 그래서 이 본능이라는 것이 밥하고 똑같으니까 식욕, 성욕이 똑같으니까요. 못 먹으면 굽는 못 먹으면 음식폼 미치는 거지.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 수도사들이 밖에 갔다가 그 수도원 안에서 여자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럼 나가면 쳐다보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쳐다보고 싶어서 죽는 거야. 그때 결국 쳐다봤어. 그러면 이제 죄 지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가죽채찍. 그러면 뭐예요? 십자가 앞에 딱 꿇어 앉아서 어떻게 해야 돼? 가죽채찍. 다 그거 봐 피가 나오고 죄 지은 거 벌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야만 그게 합당한 벌을 받아야만 죄가 사해진다는 거죠. 벌받았다고 사해지니까 벌받았다고 본능이 없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이 성경을 몰라서 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진짜 착한 사람들이지. 그리고 또 생각해 보세요. 결혼해서 여자하고 사는 사람은 성직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결혼 안 하면 거룩하고 결혼하면 세속화되고 이런 생각도 성경에 맞는 생각은 아니에요. 하여튼 섹스는 무조건 납다. 이런 생각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마음속에 본능이 움찔했을 때 마다 하나님 내 대신 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루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너희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죠. 그래서 발은 매일매일 이렇게 움찔움찔하는 것은 누가 또 씻어준다고? 예수님이 씻어준다는 거예요. 이걸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모든 죄는 예수님이 책임지고 십자가에서 발 씻는 것까지도 해결해 놓았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그래야 우리가 한숨을 놓죠. 아 그랬구나. 그래 놓고 이제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그러면 매일 제저도 되겠네? 그러지는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뭘 못 받았을 때에요? 보혜사 성령을 받지 않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점점 더 죄로부터 조금씩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변화, 호련이 변화되어야 우리는 온전한 몸의 구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구속은 아직도 끝나지 않습니다. 몸의 구속은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우리 믿는 사람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완전히 양자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가 앞으로 양자 될 것입니다.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을 지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은 도와주시겠다. 아! 대박! 다 용서했다고? 쟤 자꾸 짓지 뭐! 이론적으로 하면 그런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그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결론에 빠지지 말라. 그것이 바로 사단의 함정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발까지 씻어 주실만큼 우리를 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발까지도 씻어 주시는 그 섬김을 우리를 섬기시려고 오신 것이지 섬김을 받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다. 이런 멋진 하나님은 세상에 어디있어?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야말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이분이야말로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유전자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끝났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렇게 베드로가 뭣도 모르고 제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참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베드로는 수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다시 알게 됩니다. 우리도 그 베드로가 가진 그런 믿음, 우리 속에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질문을 던져도 또 하나님의 의견에 내가 찬성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노하시지도 않고 정말 원망하시지도 않고 결국 끝까지 우리를 이해시켜 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재차 다시 확신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치유받고 싶습니다. 우리의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이 말씀으로 이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